이번 시간은 331페이지에 문제 6번이죠 원가 방식에서 사용하는 제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가법에서는 적산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구해서 얘를 빼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조달 원가부터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신축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유되는 투하 비용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거 이론 강의할 때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에 들어오면 시점은 기준시점밖에 없어요 신축시점, 중공시점, 현재시점 이거 다 틀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보시면 대체원가를 이용해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그랬을 때 틀린 거죠 우리가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자 할 때는요 이게 복제 원가가 있고 이게 대치 원가가 있어요 복제 원가는 신축 건물에 쓰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오래된 건물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은지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지은지가 한 50년, 60년 된 초가집이 있어요 그 초가집을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지어진 초가집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기준시점 현재 상태로 다시 신축을 한다 그대로 복제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사들은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들은 현대식 건물로 다시 대치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초가집으로 있을 때는요 감가의 구성을 보면 난방수단도 아궁이를 활용해야 되고요 화장실은 저기 마당 저편에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인데 현대식 주택을 새롭게 짓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난방에 대한 것도 이 주택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설치가 되니까 제주도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할 때 물리적, 그 다음에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반영을 해야 됐을 때 기능적 감가에 해당하는 건 얘를 다시 신축할 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감가액을 공제할 때 대치원가로 구하면 기능적 감가상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제주도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인의 이윤이라는 것은 개발업체의 이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를 반영을 하는 이유가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2번이에요 자가건설의 경우 제주도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상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6번 문제죠 오른 것 하게 되면 자가건설 그러니까 이게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1번, 2번, 3번이고 3번이고 답은 2번이 되는 케이스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건물을 만약에 다시 신축을 하잖아요 근데 신축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이고 감가가 4억여가지고 이 건물의 현재 가치가 6억이다 여기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거래사례교법에서는 이거하고 유사한 건물이 시장에서 10억여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법으로 구한 거하고 거래사례교법으로 구한 거하고 가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 산정할 때는 직접 지었던 아니면 도급을 줬던 다 도급 준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도급을 줬다 가정하게 되면 개발업자들은 건축비에다가 자기들의 이윤도 반영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그만큼 커지면서 이 갭을 좁힐 수 있어서 그래서 자가건설했던 도급건설했던 다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얘기는 제주도가 원가에는 개발업자의 이윤을 반영해서 처리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주도가 원가를 구할 때 문제는 뭐가 돼 있냐면 중공시점과 기준시점에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의 차이를 물어봤는데 자 거기 보면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에요 대지면적이 400이고 연면적이 1250인데 자 이게 10년 전에 지었을 때 공사비를 봤더니 직접 공사비 그 다음에 간접 공사비에다가 개발사업자의 이윤이 있죠 개까지 포함해서 3억 6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사업자의 이윤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냐면 1250이니까 10년 전에는 3억 6천을 1250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28만 8천 원이에요 평방미터당 근데 이제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거기 보면 10년 전에 거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점이 135라는 얘기는 3억 6천에서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35예요 그러면 100분의 135는 1.35가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4억 8천 6백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4억 8천 6백을 1250으로 나누면 38만 8천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년 전에는 28만 8천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38만 8천 원이니까 두 개의 차익이라는 거는 평방미터당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더라 그래서 제주도 원가를 산정할 때는 개발업자의 이윤도 반영이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감가 중에 기능적 감가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나 그 다음에 설계 분량이나 설비의 부적 형식의 구식화 이런 것들은 다 기능적 감가로 볼 수 있는데요 2번에 부동산과 인근 환경의 부적합이 있죠 이거는 경제적 감가로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또 9번을 가서 보시면 경제적 감가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모나 회산이나 파손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은 물리적 감가고요 부적절한 배관시설과 냉단망시설은 어떤 기능적 감가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나 부적절한 창문 배치 이런 것도 다 기능적 감가에 해당이 되는데 주변 인구의 감소 및 구매력의 저하 있죠 그게 경제적 감가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물리적 감가냐 기능적 감가냐라는 것은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이게 내다가 보면 안 내던 것도 한 번씩은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에 대해서 해설에다가 또 나이를 했으니까 한번 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문제 제목이 감가 수정의 방법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상은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3방식에 와서 얘네를 부담수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법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조사 원가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총구담비 4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가 수정 방법에 가면 내용연수법, 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로손실홄업법, 내용연수법 안에 정의법, 정의법, 상관계의법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대론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그러시면 그렇잖아요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감가 수정의 산정 방법을 물어봤을 때 여기가 내용연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작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분해법 여기까지를 직접법이라고 되기를 하고요 여기서 내용연수법을 다시 세분하면 정의법이라는 게 있고요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이게 상환기금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정의법의 또 다른 표현을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를 우리가 체감상각법 또는 잔고점감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안에 기본적인 성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직접법이라고 그러고요 시장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임대료 손실환원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간접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아직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위에 것까지는 종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연수 기준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액을 구해서 합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우리가 분해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유사경관연수를 가지는 부동산의 거래사례를 이용한 방식이 그걸 우리가 시장추출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법 또는 정률법이라고도 여기 있죠 그런데 건물 잔여법은 뭐냐면요 이거는 수익방식에서 수익환업법에서 순수익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종류가 일단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 작년 시험에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에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내용연수법 안에는 정예법, 정률법, 상한기인법이 있다 이렇게 제목으로는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거기 보시면 5번에 정의법, 정률법, 상한기인법은 모두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정액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 얘기하죠 균등상각이라는 거는 매년에 감가액이 균등하다는 얘기고요 직선법이라는 거는 감가 누객이 경관연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액법이에요 정액이니까 매년에 감가액이 동일해요 그래서 500만원씩이면 1년차가 500이면 2년차도 500 그러면 3년차도 500 이렇게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한데 1년차의 감가 누객은 500인데 2년차는 1000이고 3년차는 1500이죠 그래서 감가 누객이 경관연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직선법이다 이런 표현을 써준다는 얘기죠 정액법에서는 감가 누객이 경관연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1번이죠 정류법에서는 매년 상각률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감소한다고 했을 때 제목이 정률이잖아요 그렇죠? 매년에 상각률이 일정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상각률이 일정한데 잔액이 줄어드니까 감가액이 계속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론을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원가 방식 중에서 내용연수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정률법은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하죠 제목대로죠 정률법은 초기의 상각액은 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진다고 되어 있죠 이게 왜냐하면 체감상각이라서 그래요 정률법에서는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 여기다가 상각률을 곱하는데 얘가 정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말의 미상각 잔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상각률이 5%예요 그러면 얘가 감가액이 500만 원인데 2년 차가 되면 1억에서 500만 원의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잔액이 9,500이죠 그런데 상각률이 5%로 정률이니까 그러면 얘는 475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잔고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정률을 주니까 매년에 감가액이 체감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률법은 감가 누객이 잔존 내용연수의 비례에서 감소하니까 우리가 직선법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에 감가액이 잔존 내용연수의 정비례에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죠 누적되는 거니까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감가액은 첫 회가 가장 크고요 재산가치가 체감하기에 따라 감가액도 점점 줄어드는 게 정률법이고요 이 중에서 상한기금법만 외부의 투자 운영해서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하는 것은 그거는 상한기금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기금법도 매년에 감가액은 일정해요 얘도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매년에 감가액은 일정한데 감가액이 정률법보다는 작죠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자로 메꿔주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회수되는 금액을 외부의 투자 운영하게 되면 이 부문의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를 합쳐서 감가액을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13번에 보시면 감가액 중에서 정액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1번에 매년에 상각률은 첫 회가 크고 재산가치가 체감됨에 따라 상각이 또 체감한다 그거는 정률법에 대한 내용이죠 문제는 정액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정액법을 물어보는 건데 깜빡 잊고 내려가서 지문 자체로는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정액법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이 방법에 대한 감가수정은 기계, 기구, 기타 수익성 부동산에 유익하다 그 3번도 틀린 거죠 그것도 정률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계 중에 보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새 거가 출고가 되면 바로 감가를 많이 적용하죠 왜냐하면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니까 그래서 초기에 감가액을 크게 가져갈 필요성일 때 쓰는 게 정률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경관연수의 반비례에서 감소한다는 게 틀리죠 경관연수의 비례에서 증가한다 그래서 그건 틀린 지문이고요 제주도 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뺀 걸 물리적 내용연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에 보면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범해서 구한 매년의 감가액으로 감가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14번 문제에서 계산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에 감가수정액을 물어봤어요 정의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면 거의 계산이 끝난 거예요 얘는 여기를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제주달 원가에서 1- 잔가율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감가 누객, 감가 상가객은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면 되죠 그런데 정의법하고 정의법, 상응기의법의 공통점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관연수를 거기 보면 중공시점이 2009년이고요 기준시점이 2014년이면 5년 경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제주달 원가가 얼마냐면 2억이 돼요 2억이고 거기 보시면 잔전가치율이 10% 줘요 그러면 2억이면 1- 이게 0.1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0.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면 그냥 2억에다가 0.9를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1억 8천 나오겠죠 그리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1억 8천을 5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매년의 감가액이 3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5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곱하게 되면 나오는 금액이 18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거기에 나오는데 2번에 1800만 원이 답이죠 만약에 여기서 뭐를 구하라고 하면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제주달 원가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죠 그러면 제주달 원가가 2억이었잖아요 감가 누계액이 얼마냐면은 1800 그럼 뭐 1억 8천 2백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15번 문제가 이게 31일 때 나온 건데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시면 감가액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계산에 대한 논리는 정해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건물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거의 정해법으로 구하는 게 90% 이상이 정해법이에요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하면 매년에 뭐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감가액을 매년에 감가액은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제주달 원가에다가 1- 잔가율을 곱해서 우리가 구하고요 감가 누계액은 매년에 감가액에다가 경과 연수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매년에 감가액에다가 제주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죠 이렇게 구성이 되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제주달 원가를 구해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사용승인일이 2018년이고요 기준시점이 2020년이라는 것은 몇 년이 경과했다? 2년이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매년에 감가액을 구해야 됐는데 문제는 제주달 원가라는 게 사용승인일의 신축 공사비가 6천이에요 그러면 6천을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 봤더니 건축비 지수가 들어와 있죠 우리 종전에 제주달 원가 할 때 건축비 지수가 들어왔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점수정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2년 전에는 100이었는데 지금은 110이라는 얘기는 2년 사이 물가가 10% 뛴 거예요 그러면 6천을 1.1을 곱하면 6,6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주달 원가가 6,6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가율을 10%를 줬어요 10%를 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곱하기 0.9 하면 되죠 여기다가 어차피 1-0.1이니까 0.9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600에다가 0.9를 곱하시게 되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겠죠 그게 5,94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경제적 내역년수가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그죠? 이걸 40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148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면 148만 5천 원에서 경과 년수가 2년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297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원가가 6,600에서 297만 원을 빼게 되면 6,303만 원이 적산자액이 되겠죠 그래서 6,303만 원이 되는 답이 4번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잔가율을 계산할 때는요 계산상에서는 0 아니면 10% 줘요 그래서 정상 10%가 나온다고 보고 제주도 원가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0.9를 하면 수정된 제주도 원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100% 푼다는 개념보다는 여기를 또 은근히 싫어하세요 이게 계산 과정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싫어하시는데 익숙해지시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1분 안에 내가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풀 수 있을까? 그냥 나는 제주도 원가가 주어지면 그냥 변화가 없이 그냥 주어지고 이렇게 하면 해볼 수 있어도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오면 어우 난 힘들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3방식의 이거 말고도 계산하는 논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것만 내 것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간혹 가다 보면 아이고 다른 사람도 계산하니까 나도 해는 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정 풀이 과정만 보시고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얘도 기억은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이고요 이게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이거는 적절한 시장가치를 구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적정한 시장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감가액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니까 관찰감가법을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가치를 구하니까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 요인을 다 고려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취득원가를 기초로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를 해서 여기는 장부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니까 시장가치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찰감가를 인정하지 않고요 여기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몇 년 경과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가 요인도 물리적, 기능적인 감가 요인만 고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에 부동산평가에서는 건물의 물리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면 일단 얘가 틀린 거죠 그리고 2번에 보면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회계 기간 동안 비용을 어떻게 할당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기업회계상의 감가수정은 자본해수 또는 비용 배분의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기업에서 2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얘가 매년의 감가액이 20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매년 장부상에서 200만 원씩 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경과하면 10년이 지나면 이 자본이 다 회수가 된 개념이죠 장부상에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경과 연수가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몇 년 경과했다 그러면 얼마씩 금액을 공제하면 되느냐 이것에 초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가 50년짜리 수명의 건물인데 한 40년이 경과했어도 실제로는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지은 지 한 4, 5년 된 상태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장부상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현실적인 감가액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관찰감가법을 병행한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관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영업경비로 취급하지만 부동산평가에서는 이를 경비로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유순 전후 공경부서할 때 영업경비안의 감가상각비는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건물의 원래 구입가격이 취득가액을 하지만 부동산평가에서는 건물의 재생산비용 재주달 원가를 기초로 우리가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바꿔서 또 한번 정리를 추가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7번에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 감정평가의 감가상각은 재주달 원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17번에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를 인정을 하나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니은은 또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체감상각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감가수정에서 감가요인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기업회계상에서는 경제적 감가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반영해 주죠 감가수정을 할 때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한다면 틀리죠 경제적 내용연수죠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맞는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조금 구별이 되시나요?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이 만약에 안 되면 이런 거라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지? 이론 나오면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제주도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한다 틀렸죠? 서로 표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18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판정하니까 객관적이라면 틀리죠 주관적이죠 감가의 크기를 갖다가 평가사의 능력에 따라 좌우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 좀 있는 평가사가 관찰감가법을 반영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정율법에 의한 연간감각은 일정하지만 정율법에 의한 연간감각은 체감한다면 틀리죠 바뀐 거죠? 정율법은 균등상각이고 정율법이 체감상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답은 3번이죠 동일한 내용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방법, 관리 및 유지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반복을 하면요 조금씩 용어가 익숙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로 가셔서 문제 19번을 보시면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라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자 기억에 보면 감가수정된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연수로 보면 틀리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상물관에 대한 제조사 원가를 감액할 때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2번 아니면 4번만 남아요 그죠?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2번하고 4번의 차이가 리을이에요 내용연수법으로 정율법, 정율법, 상한기인법이 있으니까 리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맞는다니까 디귿에 보시면 감가수정방법으로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으니까 그죠? 미음에 보시면 정율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해서 감가액을 구하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면 틀리죠? 체감상각이니까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에 대한 답이 4번이죠 이거 풀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가지고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충분히 답을 풀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가법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20번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에 대한 내용서부터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이 마무리가 되면서 끝나겠죠 그래서 이번 주의 과정은 4교시 해가지고 하나 더 해갖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안 된 것 같아도 반복하면 조금씩 정리가 돼요 기운들 내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